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단일화에 응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협조할 것인가 정말 대선 정국이 막바지로 다가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지율이 두자리 숫자로 진입하고 또 상승세를 타면서 안철수 후보 자신은 단일화는 없습니다라는 점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믿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걱정거리를 안기다 주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오후에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본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발언은 이렇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렇다 이렇게 짧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안철수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면서 정말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민의의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한 이력을 보면 저는 충분히 예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죽을 잘 쏘서 개주는 꼴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신민비 씨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기대했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안철수의 고집입니다. 안철수가 저는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적당한 역선택 지지를 보내주게 되면 안철수 씨는 고집을 부려서 야당을 분열시킬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계산을 했고 또 그렇게 되도록 공작했던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시민 씨는 이 양바나 지난 대선 때 상황 보고 그냥 자기를 보장받고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했다면 이런 생각은 당신은 해보지 않았는가? 그때 자기 보장을 받았다면 지금 대선 당선은 아마도 따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바보 같은 신념 때문에 정권을 넘겨주고 5년간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도 결국 또 3등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좀 생각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당신이 지금 단일화 없다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바보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에 반드시 정권교체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울분석힌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시민 DC는 이를 어찌하나 이재명 후보가 절을 하려 오겠습니다. 홍준표를 떨어뜨린 사람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역사의 남을 좌파의 앞잡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혹한 좌파의 부역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병호 TV에서는 1월 11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의지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긴급히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 기자협회 초청토론회 1월 11일 날 철저하게 여러분께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설문조사의 특징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안철수 후보라면 단일화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말로는 단일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만 8천여 명의 설문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81%가 시간이 흘러가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입장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문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합리적인 인물이라면 국민의 이 같은 강한 여망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독주를 해서 결국은 2017년과 꼭 같은 그런 야권의 분열로 인해서 다시 정권이 넘어갔다. 이런 오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후보 양보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2년도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답이 17%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는 것이 도리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좌파 영구 집권 좌파 장기 집권에 의도하지 않은 협력자가 될 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캐스팅 보트의 일부를 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그런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까지 실패하게 되면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아마도 마음을 돌려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답한 분이 81%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갈대와 같아서 앞으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아마 드러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판에 아주 경험이 많은 홍준표 의원은 1월 말까지 단일화라는 부분들이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2월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3자가 이렇게 격돌하게 되면 결국 3등은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아마 득포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분열로 인해 가지고 명백하게 야권 패배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단일화를 앞두고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정말 그런 역사의 큰 흐름이란 것을 읽고 이번에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ISille